형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좀 이렇게 한숨 돌리고 있어봐요 조심조심 이걸 우리 먹고 랩 싸가지고 랩? 아니면 우리 꺼는 잘라서 통에 넣어놓자 여기 있다 어디갔지? 이거 오자마자 이겼어요 그냥 넣을게 이거를 우리 엄마 보니까 통에다가 그냥 썰어가지고 넣어놓던데 그렇지 형 좀 쳐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 조심조심 조심 조심조심 오 수박 맛있다 오늘 저녁 계획은 뭐야 그러나? 어 일단 닭가슴 카레볶음밥 그리고 문어초회 너를 위한 단백질 식단이야 운동선수를 위한 단백질 요리 전집을 넣었네 응 가리비 가리비를 지금 쪄야되겠다 가리비는 밥하고 밥을 밥을 우리 안 쉬었지? 오늘 계속 어 둘이 저기서 좀 쉬고 있어 형 칼 내려놓고 누나 뭐하려고 누나 뭐하려고? 동의 좀 하얘게 아니야 아니야 나도 쉬어 나도 쉬어 다 같이 쉬어 알았어 누나 안 쉴 거면 나도 안 쉬어 이것만 이것만 먹어볼게 이거 먹자 그래 이거 먹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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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이거 여기 가져가게 조금씩 쓰지마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만 가져가자 손으로 먹어 아니 아니 저거 아니 저거 먹어 먹어 알았어 알았어 나 이거 좀 쓸게 머리대네 예쁘다 예쁘다 잘 사왔다 할까 말까 하다가 안 샀는데 하고 와서 진짜 다행이다 응 응 아니 우리 나 몰라 누나는 거겠지만 나는 약간 아까 근데 샤워 보고 좀 약간 좀 이렇게 다운되더라고 응 응 피곤해서 너 원래 또 체력이 약하잖아 에이 뭔 소리야 야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 일찍 일어난 거야 우리 거의 12시에 누웠는데 나도 12시 난 근데 3시에 잤어 4시 그리고 6시에 일어났어 왜 그러는 거야 좀 자랑하는 거야 지금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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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구만 얼구만 먹을 거야 딱 하잖아 그럴 거면 먹지마 일어나 일어나 이거 친구 친구 같다 이거지 둘이 뭐해? 빨래 줄러요 어이 예 하아 여기랑 저 끝이랑 이런 걸 하고 기성아 여기 밑에? 응 있는데? 근데 이게 내려갈 거 같은데? 아 이 양반아 빨래로 널면 내려간다고요 그치 그니까 형 안 내려간대 이렇게 형 안 내려갈 거 같아 괜찮아요? 응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속 계속 응 이 정도면 충분히 넣지 않을까? 그럴 거 같아 여름이라 50필로 형 몇 벌 준비해왔어요? 한 번 더? 수영복 갖고 왔죠? 네 거 입으려고 너 수영복 하나인데? 그걸 내가 입으면 되지 깐테네 오케이 좋지 여기? 응 오케이 끝 아 맞다 형 코털 가위 있어요? 아니요? 저 코털 가위냐? 코털이 삐져나왔는데 뽑을 수가 없네 갈아 놓으면 되겠네 여기다가 넣고 계속 가면 돼 계속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어떻게 보면 아 이렇게? 그러면 많이 받아 놓자 하나 놓자고 오케이 으아 괜찮아? 도와줄까? 괜찮습니다 단백질 식단인 거 같아 운동선수 역할이라고 들었어요 서준이가 오 옛날에 엄마가 밥할 때 마늘 좀 빻아놓으라고 응 그래서 이거 하잖아 응 그거 하고 있는데 저 땀딱구 땀딱구 세 푼 줄까? 오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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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근데 세 명 되려나? 크게 세 스푼이면 세 명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우 냄새 좋다 향 너무 좋지 쉬고 있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응 뽀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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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으 다 왔어? 응 보자 어머 이렇게 조그매 응 한 입 사이자 하나하나 씻어보자 아 누나 이게 부추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건가? 부추야, 먹어봐. 원래 부추가 이게? 응. 먹어봐, 가자. 맞지? 나는 부추가 긴 것만 봐서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보네. 커피 진짜 많이 갔다. 서준이가 다 갈아줬대. 아휴. 렌즈는 안 되나? 전자렌즈는 안 되나 봐. 전자렌즈? 옆에 있잖아. 나 몰랐어, 옆에 전자렌즈는. 내가 개구 욕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 왜 그래. 아니, 나는 우리 집이 오븐이랑 렌즈랑 같이 되거든. 아, 진짜. 아휴, 그러면 집 자랑하고. 아, 대단해. 내게 했네, 이 사람. 아니야. 누나가 자꾸 그런 걸로 개구 욕심이 있더라고. 야, 너 알았어. 너도 몰랐잖아. 난 알고 있었지. 야, 몰랐어. 봐봐, 봐봐. 하자, 몰랐어. 난 알고 있었어. 전자렌즈는 안 되나 봐. 좋았어. 양파를. 됐어? 원하셨어. 오! 야, 이거 물을 안 마르게 했는데. 이거, 이것도 운동으로 치... 이게 지금 저런 거나? 아, 여기. 뭘로 끼어넘으면 좋을까? 자, 이거 수평 맞추고 있어요. 됐네. 안 되는데? 아니, 이제부터 하면 뭐. 여기를 하나 더 박아야 돼. 가져와 붙여. 아, 됐다. 아, 좋다. 네. 이제 여기다 갖고... 갖고 올 거 뭐 있어? 버너가 어디 있지? 버너. 어, 이거 같은데? 찾았어요? 오케이. 누구 집이야, 근데 여기 도대체? 아니, 우리도 어저께 와가지고... 물 끓어서 5분 수증기로 하고 3분 기다리면 된대. 양은 너 근데 안 받지? 응. 양이 따로 다른 거 아니야? 그러게. 오케이. 해보지 뭐. 해보지 뭐. 안 되면은 저거 그냥 라면에 넣으면 돼요. 너무 귀여워. 가리미는 되고 있고. 응? 이제 밥도 되고... 2분... 그 다음에? 형 진짜 여름방학 온 거 같죠? 네. 여름방학 같아요. 오케이. 우식 씨는 여름방학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 수박이요. 아, 수박이요. 네. 수박이랑... 수박이 시원하죠? 네. 평상에 이렇게 앉아서... 아, 평상에 앉아서 수박? 네. 저 같은 경우는 가리비요. 아... 너무 다행이다, 우리 가리비 오늘 먹고. 안 됐어, 아직! 아직 안 됐어. 이렇게 할걸. 아... 오케이. 그리고... 제가... 잘 저어서... 이거 카레 향이 나, 우식아. 그래서 그냥 전자리 이제 돌리라고? 어. 너 쪽은... 좀 많아 보이긴 한다, 이거. 이게 닭가슴살 아까 한 덩이랑... 밥 한 공기랑... 섞여서 그래. 어, 양파랑 섞여서 그래. 그럼 이거 하나씩 해야 되겠네. 응, 크루. 이제 밥 들어간다잉. 몇 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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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다 됐어. 1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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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식 씨. 다시 나가세요. 네. 뜨거워요? 아, 뜨겁네. 어우, 냄새 진짜 좋다. 아, 뜨겁네. 어우, 냄새 진짜 좋다. 내야즈. 내야즈, 내야즈. 냄새가 너무 좋아요. 와우. 문어는 타우린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피를 맑게 하며 원기 회복 및 심장병과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리비는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 칼슘이 풍부하여 감기능 개선과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름방학을 위하여! 위하여! 어때? 맛있는데 어때? 맛있는데 얼음을 넣을까? 팔팔, 팔팔, 팔팔. 형, 얼음 어딘지? 아, 네가 가. 알았어, 알았어. 우리 먹어보자, 이거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떡해. 괜찮아? 큰 거 먹어도 되나? 서준아, 이거 밥 비벼서 먹어봐봐. 너를 위한 건강식. 감사합니다. 맛있다. 맛있다. 응. 우리 사이다를 조금만 더 섞자. 어때? 사이다? 아니야? 너, 너, 너. 뭐? 고기야, 뭔가 고기야 되겠지? 응. 음. 우아. 엄청 커어. 우와. 우아. 우아. 엄청 커. 한입 사이즈, 미니깻있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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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 사 온 거야, 그러면? 응, 아까 다. 다 바뀌는데, 참. 첫 끼인데 아주 든든하게 먹어. 맛있다. 진짜 맛있네. 누나 막 된장찌개 이런 것도 할 줄 알았던 것 같아. 응, 할 줄 알. 근데 나는 막 다 간을 세게 안 해서 혼자 먹는 걸 하니까 사람들이 입맛에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 안 세게 먹는 거 진짜 좋아. 응. 너도 씀씀하게. 응, 완전. 라면 먹고 싶다. 그러니까 라면을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 디저트로 라면 먹을까? 건강하게 먹고. 라면 먹고. 라면 먹고. 근데 우리 운동은 안 하고. 니는 단백질 많이 먹는. 내가 치매자.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칵테일 같다 이거 진짜. 응. 칵테일 같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응. 맛있다. 맛있다. 아이. 하늘 진짜 예쁘다. 우리 진짜 서울에서 이렇게 먹을 수 없는데 그치? 그치? 공기가 너무 좋아. 응. 지금 딱 좋다. 날씨가 너무 좋아하지? 덥지도 않고. 연습할퍼를 machst게 될 수 있고. 자신을 공감하는 것? 할머니 특히val다. 가야 Superman.